네, 자 그러면 저희 월요일 아침 10월 18일 오늘 장은 또 어떤 포인트를 잘 살펴봐야 될지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뭐 이제 와서 뭐 그렇게. 네, 우리 김프로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명실상부한 중년이십니다. 이건 뭐 그렇게 숨기려고 한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생리현상인데. 아유, 멀어. 여기 또. 다녀오세요. 뒤에 하나 만들어드려요? 조그만 거? 휴대용? 자, 오늘 시간은 한 7분 정도 남았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주간 이익 동향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흥과 애널레스트가 매주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2020년 추정치가 매주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부담인데 이게 좀 언제쯤 돌리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 이번 주에도 좀 안타깝지만 좀 더 떨어졌는데 일단 전 세계 EPS 주당 순위 변화율이 선진국은 좀 증가를 했고요. 0.2%. 신흥국 0.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여전히 안 좋고 한국의 3분기 순위 컨센센스도 0.4% 정도 떨어졌어요. 지난주보다는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내년 순위 이익 전망치도 1.2% 정도 일단 떨어지면서 이익 추정치가 조금은 계속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여전히 뭐 주가는 비싸진 않습니다. PER이 10.3배 정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 쪽이 좀 좋은데 그 안에서도 일단 들어가 있는 섹터 중에 첨보가 좀 추정치가 올라갔고 LX 세미캔이라고 아쉽고 예전에 실리콘옥스라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이번 주에 8.9% 상향 조정됐고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이 좀 상향 조정됐고 화장품 의료 쪽에서는 한세실업과 한섬 이런 기업들의 추정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향된 업종은 유틸리티 한국전력이 여전히 좀 좋지는 않은데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추정치가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레저 쪽도 여전히 뭐 아직 중국인들이 못 오다 보니까 외국인 카지노는 추정치가 계속 하향했고요. 반도체가 좀 좋지 않은데 메모리 가격이 좀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삼성은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학 연구원님하고 서현정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매주 이제 유통 화장품 적어주거든요. 이렇게 주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일단 백화점 메이저 화장품 브랜드 저점에서 좀 유의할 것 같다. 일단 10월 대형 유통업체들 실적이 좀 괜찮은 이유가 재난지원금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휴일 수가 좀 이틀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사업 환경이 괜찮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이 이제 상승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오늘 뭐 날씨 엄청 춥잖아요. 사실 아침에. 날씨 추우면 의류 소비에 되게 좋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옷을 사죠. 네. 특히 겨울옷은 또 단가가 비싸요. 패딩.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 추위는 이제 의류 업종한테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국내.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이런 이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동안 좀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로 백화점주라든가 대형마트주 한번 좀 잘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고. 화장품은 요즘에 되게 좀 분위기는 안 좋은데 박정대 의원님은 되게 좀 안 좋은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나쁘게 보지 말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하고 최근에 LG생활금과 워낙 좀 주가 많이들 빠져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3분기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추가 하락 여지는 좀 제한적이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유통하고 화장품 쪽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서 보면은 여행항공 상당히 많이 갔어요. 주가가. 야당공 주었죠. 굉장히 많이 갔는데 유통 화장품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건 사실이니까. 화장품 리오프닝 아닌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중국 때문에 빠졌어요. 리오프닝보다도. 사실 중국에서 경쟁이 너무 심화됐다. 빠졌는데 박정대 의원님은 그래도 이제 반영된 거 아니냐. 지금은 좀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료는 이제 추워지니까 좀 괜찮고. 그런 좀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이번 주에 그 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재 부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일단 이번 주 좀 일정 중에서 오늘이 지금 제일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이게 하나금융 투자의 김경화 애널리스트 5% 밑으로 나오면 좀 쇼크일 수 있으니까 5% 이상 유지가 되는지 좀 잘 보라는 코멘트를 좀 남겨주긴 했는데요. 일단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가 있고요. 내일은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좀 예정돼 있고요. 20일 날은 이제 테슬라 요새 주가 좋은데 테슬라랑 ASML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누리호 발사 4시에 이제 예정이 됐고 이번 목요일이군요. 이번 목요일 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일단 성공이냐 실패냐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누리호 관련해서는 또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콘텐츠를 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구본 연구소에서 한번 또 한국 영화인가 드라마 그거 무슨 호였지? 승리호인가 그거? 승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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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승리. 한 글자 차이젠데 누리 승리. 그래서? 하여튼 그 지구본 연구소에서 수요일에 업로드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많아요. 한국도 네이버도 있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있으니까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도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누리호 같은 게 성공 발사하면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냥 당연히 좋겠죠. 아무래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괜찮겠지? 괜찮겠죠.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사하는 거잖아요. 발사체는 그동안 만든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성공하면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2차 하나 하여튼 저희가 실패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1, 2차요? 이번이 이제 누리... 그 저... 나로... 아니 이번이 처음이에요. 누리호는. 아 누리호는 처음입니까? 누리호는 처음. 누리호가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 2, 3단 로켓을 다 만든 거예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참 취약한 분야네. 우리 둘 다. 웬만한 하나 걸리는데. 우주항공 쪽은. 승리호 같은 대사나 치고 상당히 약한데. 나이가 이제 그쪽 공부하기에는 좀... 우주 쪽은. 좀 그렇지. 우주 쪽은.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 3천억씩 내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세로 좀 출발한 걸로 좀 나올 것 같고요. 예상은 플러스 한 9포인트 정도로 예상이 됐고. 코스닥도 플러스 2포인트. 코스피는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양시장 모두 다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14% 정도 올랐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 날 거의 5%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지고. 조정받네요.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삼성 SDI가 오늘 출발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러나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냥 강보압 내지는 약보압 정도 시작을 했고. 종합주권이 좀 하락과 전하네요.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코에이가 좀 좋은 편인데. 이게 오늘 박종대 영원님이 목표주가 올린 것 같더라고요. 코에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 지금 법인이 있는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 확진자가 줄어드니까. 실적 개선될 것 같다. 아마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주가 올리면서 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한 2%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고려에서. 아연? 네. 아연 재련하는 유럽의 최대 업체가 있어요. 그 회사가 50% 감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고려아연이 좀 반사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 유가 상승하면서 SO1도 한 1.3%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좀 반등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전 상승, 오전 출발은 좋았는데 대부분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고요. FNF가 마이너스 1%, 포스코가 1.3%, GS건설이 1.1%, 그래서 HMM도 1.1%,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대부분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수혜받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좋은 편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대부분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가 있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좀 좋고. 그다음에 지누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그 매트리스로 한번. 매트리스요? 네. 그런데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오늘도 한 2% 가까이 오르는데 이게 동남아 쪽에서 이렇게 컨테이너선에 실어다가 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주로. 그런데 2분기 실적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 물류비용이 많아서 쇼크를 봤는데 최근에 운임지수가 좀 꺾인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일부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좀 올라가고 나머지 코스피 기업들은 대부분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은. 그럼 시작하자면 밀려버리네요. 네, 밀렸습니다. 미국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3,002포인트까지 12포인트 정도. 일단 그래도 3일 연속 증시가 의미 있게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거의 한 120포인트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증시가 약간 오늘은 좀 차익매물. 그러니까 약간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밑에서 좀 샀던 사람들이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와이젠터가 한 3% 올랐고요. 위메이드가 한 2% 정도 올랐고 메타버스 관련 주죠. 자이언트 스텝이 한 2%. 에코 프로 VM이 한 1.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게임 엔터사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게임주도 다 다른 게 데브 시스터즈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에서 하나 머트리얼즈, 그 다음에 남북경협조주 아난티도 일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특정 업종이 빠진다. 그러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9시 한 5분 됐는데 외국인들 매매 현황은 마이너스 471억 코스피를 좀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반면에 선물도 한 1500개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파는 업종은 일단 거의 전업종을 팔고 있고요. 주로 서비스업, 인터넷 업종으로 추정이 되고 기계철강, 해운주 이렇게 좀 팔고 있고 유일하게 사는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는 일단 오늘은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이제 증시를 방어하던 좀 올려주던 연기금하고 금융투자는 일단 월요일날 좀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시장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 건 긍정적인데 기관 매도가 조금 오늘 이번 주 초반에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음원주들 다 괜찮고요. 와이즈 엔터, JYP 올라가면서 엔터사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그 외에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업이라든가 이 원자력발전도 오늘 또 추가로 올라가는 게 영국도 원전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도 지금 오징어게임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오징어게임, 갯마을차차차, 거기가 마이넴인가요? 이게 전 세계 넷플릭스 10위 안에 이 3위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넴이 6위 했다던데, 6위. 제가 아침에 보니까 4위인가. 4위로 올라갔어요. 4위인가 했더라고요, 4위인가. 전 세계에서? 내가 그랬잖아. 케이크 콘텐츠가 3위 올라가 있어요. 가수 예를 들면 BTS가 나왔을 때 1년, 2년 만에 BTS급에 뭐 이렇게 계속 나오긴 힘들다니까, 내가 볼 때. 비틀즈 나왔다고 비틀즈 2, 3탄이 계속 나오나. 드라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정이거든, 공정.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단 한국 드라마 이거 재밌는데, 생각보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그건 이제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걸 볼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오징어 후속타가 나오다 보니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였는데, 마이네임은. 거기가 지금 20% 오르거든요. 해외 같은 데서는 오징어 게임 본 사람들한테 추천 자꾸 들어가고 있고, 한국 드라마 같은 게, 그렇죠? 맞아요. 알고리즘, 알고리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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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들어오죠. 추천해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서, 되게 콘텐츠 기업들이 오늘 좀 시장 안 좋아도, 대부분 다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여전히 좋은 편이고, 정유, 비철금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이런 이제 각각 개별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좀 강하고, 좀 빠지는 쪽은 오늘 해운주가 가장 안 좋고요.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해운 운임지수가 일단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주까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제 가속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좀 좋았던, 초반까지 좋았다가 좀 밀렸던 섹터가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유럽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됐는데도,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주가는 대부분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설 대표주, 조선, 철강 같은 기업들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도 대부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업들이 거의 다 좀 빠지고 있어서, 시장은 일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확실한 내용이 있는 기업들은 차별화되면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그 정도로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주요 리포트들 몇 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 그 헝다, 그러니까 보고서라긴 좀 그런데, 그 메르츠의 채소라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그 뉴스를 따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헝다가 좀 이제 디폴트 비기에 처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어쨌든 침묵을 깨고, 그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헝다, 인민은행의 쩌우 국장이라는 사람이 발언을 했대요. 쩌우 국장? 이 사람이 헝다의 총 부채 가운데 금융 부채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채권자도 비교적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은 크지 않다. 그리고 위험이 금융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그동안 얘기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헝다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의견을 좀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통제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좀 증시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 반도체 자료를 좀 내주셨는데, 트렌드포스라고 이 회사가 대만의 디랭 가격 예측 업체인데, 이 회사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아주 그냥 올해 난리가 났죠. 짜증이 많이 날 정도로. 그 회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게 팩트니까. 그런데 전망이에요, 전망. 전망을 자꾸 낮추니까. 그런데 트렌드포스의 전망에 따르면 4분기에 이번에 3에서 8% 하락하고, 내년에는 15에서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 번 더불어졌거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그런데 예전에 송명석 연구원님도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보다 공급이 많다. 그래서 공급량은 17, 이것도 다 전망입니다. 17.9% 증가하고, 내년의 수요는 16.3%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예측이 되면서 내년 공급가에 힘을 얻으면서 주가가 부러졌는데, 이승우 연구원님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매출 규모가 올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디랭이 물론 하락하는 건 맞지만, 굉장히 연착륙이라는 거죠. 경착륙이 아니라. 주가는 경착륙처럼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고요. 다만 이제 이승우 연구원님이 좀 우려하는 건 이거보다도, 얼마 전에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연에다가 22, 28 나노 공정 파운드리 팩 건설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왜요? 왜냐하면 대만, 미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다는 거죠. 소외되는 것 같다. 근데 왜 거기다가 있지? 아소산이 옆에 있는데. 글쎄요. 그게 뭐 지진에 약해요? 아니, 화산 폭발할 수 있는. 일본은 맞아요. 화산도 있고 지진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 아소산 옆에 가다. 아소산이라고 예전에 강남에 돈가스집이 하나 있었는데. 돈가스집이. 화산 이름이에요? 일본의 화산 유명하실 거예요. 아소산이? 그럼 뭐 그런 이름을 줬지? 아니, 좋은 산도 많은데 왜 아소산 이름을 줬어. 옛날에 그 시집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쿠정? 아니, 아니요. 강남역 쪽에. 아, 강남역? 강남역 시집이 옆에 아소산이라고 거기서 또. 나는 솔직히 강남역을 차타고는 지나가 봤지만 내려본 적은 거의 한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우, 복잡해서. 예전에 또 데이트했던 기억이 나네요. 카레집이었나? 하여튼 돈가스 카레하여 그랬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소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조금 우려스러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한국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장 우려가 되는 건 아닌데. 한국이 배제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SK증권의 한대원 애널리스트가 이게 사실 비트코인 완전 전문가이신데. 오늘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된 거 다들 이제 많이 뉴스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7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이제 승인을 받았죠. 받게 됐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6만 불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됐는데. 다만 이게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아니라 선물 ETF예요. 선물 ETF이기 때문에 직접 현물을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편입이 불가능해 보였던 비트코인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ETF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대요. 이더리움까지도. 그래서 역사적인 좀 첫발을 뗀 거 아니냐. 보니까 코인 투자하는 친구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다 이더리움을 가있더라. 투자를 해도 이제 약간 학구파들 있잖아. 그리고 약간 이런 연구 많이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더리움을 좋아하대. 저도 뭐 또 나름 그쪽에 또 상당한 지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보니까 이더리움이 확실히 기술적인 장점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시장은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좋은 가격이 잘 팔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오랜만에 들어본다.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이더리움이 좋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더스텐딩 마켓이라는 얘기가 있죠. 맞나요? 그런 얘기? 없음 말고요. 얼굴 빨개졌다. 요즘 자꾸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요. 나이도 서는가 봐. 아니 그게 눈하고도 관련 있대. 아 그렇습니까? 눈 그때 내가 아는 안과의사하고 내가 당신 대신해서 상담을 했는데 얼굴에 홍조와 이 눈 안구건조증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겨울 오면 홍조되지. 겨울 오면 심해지죠.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안 되겠지? 그래서 ETF도 테슬라하고 ETF 보면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정말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살아나는 거 보면. 그리고 신영증권의 박수현 애널리스트가 인플레 설비 투자를 예비하다라는 보고서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있고 단기 금리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여전히 또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니까 전력 문제까지도 심해질 수 있어서 11월 2일 FMC까지는 좀 탄력은 약할 것 같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당분간은 그런 얘기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결국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설비 투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TSMC가 일본에 투자한 것도 전략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워낙에 설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여기다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판데믹 3년차 기업들의 선택은 결국엔 재고를 많이 쌓고 설비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야 이런 리스크들이 좀 불거지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설비 투자 사이클에 좀 대비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이 얘기는 예전에 제가 방송을 그때 박석중 연구원이 오셨을 때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도 박석중 연구원님도 설비 투자 사이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내년도에 그림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도 하면 될까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낙폭이. 커지죠. 커졌나요? 커졌어. 2020년 3천이. 그러네요. 0.75, 0.4이니까 커졌어요. 그런데 거래소는 전자닉스 빠진 거 그대로 반영하고. 전자 1% 닉스 1.6. 합치면 0.7이네. 네. 그렇죠? 네.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오늘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좀 빠지고 있어요. 1.8%. 오늘은 오르는 섹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까 고려화행 같은 기업 정도? 비철금서. 보험 좀 오르잖아요? 보험도 오늘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스튜디오 산타는 어디예요? 산타클로스. 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마이 네임. 아, 그거 제작사예요? 그거 제작사예요. 이병헌 제작사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어떤 댓글에 정프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고 막 화제가 됐거든.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만. 모델 출신 개그맨이라 이거야. 네? 모델 출신 개그맨이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다. 아니야, 개그맨 출신 모델이야. 개그맨 출신 모델이야. 연예계는 전혀 몰라, 보면. 죄송합니다. 연예계 쪽으로는 조금 제가 약해가지고. 연예계 출신 개그맨. 개그맨. 개그맨이 이렇게밖에 못 웃기면 그거 개그맨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만 오늘 빠지는 건 뭐 이렇게. 뭘 해도 안 된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오늘 좀 약간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3일 동안 증시한 100포인트 오른쪽 약간 발락도 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전기전자를 팔진 않아요. 삼성인자나 이런 쪽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일부 매수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쪽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지난주에 산 걸 일단 오늘 정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좀 매도가 나오면서 빠지는데.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이다 이거보다도. 결국엔 좀 계속 등락 과정의 좀 일환이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안 좋네 어쨌든. 네. 빠지면. 안 좋죠. 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Doug.